저녁 시대 아츄 아츄 아츄? 러블리즈 아츄 러블리즈입니다 형 진짜 오늘은 뭐 왔다 뭐 이런 것도 잘 맞혀 나 순간 앞에 나와서 간식 먹나 했어요 지금 자 러블리즈 조금 뭐 히트곡들이 있죠 데스티니 데스티니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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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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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왜 안 움직여요 러블리즈와 두 번째 대결 2017년 5월에 발매한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지금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온 세상이 난 어지럽던 그 순간 도검 도검 불빛 안에 두 사람 빙글빙글 내 두 눈은 널을까 사뿌사뿌 말을 맞춰보는 날 지금 우리 지금 우리? 지금 우리? 지금 우리 맞나요? 전혀 모르죠? 카이 전혀 몰라요? 아 근데 들으면 알 수도 있어요 아 라비 몰라요?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 멘트 좋다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자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는 다같이 탱구는 러블리즈 넉살은 더 러블리즈 아우 뿌다 뿌다 예쁘다 으쨰 와 깨지 않았어 오 이거 잘 들리다 이침에서 퇴근했단 말이야 찹신 타는 건 아냐 나는 있지 솔직히 잘 들려요 왜 이렇게 좋아 손을 잡고 퀵살을 겁내는 거였어 아 알아 알아 알아? 잠시만요 너 제발 지금 나에게 놀랄 능력 수준 하나imm 퀵살 오 진짜 잠깐만 너무 잘 들리는데 돌아왔다 돌아왔다 어 너무 잘 오 너무 잘 려리는데요? 우와 하현이 씨 야각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지금 오 지금 잠깐만 잠깐만, 키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데 키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신동엽 씨가 좋아하는데 지금부터 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떡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와 어떡해 키 씨 일단은 방송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니 이거 조금 진행이 안 돼요 오늘 누가 들어온 건 알아요 오늘 신이 오셨나 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씨도 뭔가 좀 들은 거 같아요 아니 못 들어서 지금 속상한 거예요 지금 목이 속상해요 돌아왔습니다 원래 저로 아까 좀 어색했어 네 저도 좀 사실 근데 아까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 저 자신이 너무 놀라워 다시 돌아왔습니다 카이 바스만 오픈 이미 작업 시작했어요 유리카 마이카 유리카 마이카 유리카 기부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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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그리셨어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제가 못 들으면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근데 그림 잘 그린다